침없이 가고있어요 두번째 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린 린도 동작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 자 린도 할만합니다 린 각동감은 그리고 산미에요 미수에요 미수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만한 카드가 아니에요 자 바꿔치기 상대적 롱리가 많은 롱리 바꿔치기 쳐야돼 그렇죠 자 동나무 정의구현 아 계속해서 동나무로 재미 많이 봤어요 오이죠 아 바로 거의 정면 오이에요 지금 이정도면은 어 바로바로 빠르게 오이를 넣고있고요 롱리 자 장립하기 해주고요 자 스티거트 밀어쳐주고요 자 린 오이입니다 어 옆으로 피해주는 린 좋아요 움직임이 아주 섹시했어요 자 카운터 좋고요 린 롱리 자 오이죠 아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밀어쳐준 린 자 롱리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둘다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둘다 바꿔치기 없어요 동나무 정의구현 정말 쪽전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한번도 가능하네요 동나무 어 이거 동나무 못쓰면 롱리가 이거 좋은데요 자 죽진 않았어요 린 동나무 정의구현 동나무 정의구현 아 지립니다 지립니다 동나무 정의구현 지려요 지금 자 일단 원다운을 먼저 시켜준 린 그러나 린이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다시 원다운 어 롱리도 시켜낼겁니다 아 많이 이득봤어요 이득 많이 봤어요 오이죠 아 바꿔치기 전은구요 자 린 좋아요 린 거의 레이지 상태에요 지금 지금 체력이 많이 없는데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크라에 채워주고요 자 달려드는데요 자 가만 보면은 린도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진 않아요 가는 척 하면서 상대 오는거 기다렸다가 어 계속해서 끊어쳐주는 플레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린 체력 얼마 없어요 린 아마 10초 안에 죽을겁니다 때릴 수 있을만큼 다 때려야되요 자 오이죠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어 너무 많이 때렸는데 체력이 이렇게밖에 조금밖에 안남았는데 어 아니 너무 와 이렇게 된다면 자 와 바꿔치기 동나무 자 체력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가운터까지 자 나뭇잎 배연격 자 달려드는 린 아 쉽지 않아 보이지만 와 저걸 다 피했어 오이죠 오 바꿔치기 야 뒤로 뺐는데 상대가 오니까 바꿔치기 치는 린 좋아요 이야 엄청난데요 린 상당합니다 지금 체력이 보이지가 않는데 말이죠 카운터체는 린 롱릴 무빙이 살아있어요 자 아 동나마 와 대단한데요 지금 자 어 각성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아 그러나 여기서 나뭇잎 대연격으로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롱리가 이걸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너무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날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양쪽 다 마지막 나뭇피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롱리가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수리금 들어가지 않은 오이입니다 아 바꿔치기 철회줄 린 좋아요 아 네 아 기폭찬 좋습니다 린 자 통나무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린 롱리 아 지금 린이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어 자 이것도 경기가 아니 무슨 역전은 밥 먹듯이 하려고 그러죠 캐릭터들이 자 오이거든요 이건 위험합니다 뒤로 잘 빠졌어요 롱리 통나무 있습니다 거리 안 닿죠 통나무 끝나자마자 대시로 박아가면 롱리 달려들어옵니다 린 바꿔치기 하나 썼고요 자 밀어붙이는 롱리 좋습니다 계속 바꿔치기 가운다 아 야무져요 지금 재력은 지고 있지만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롱리 오이입니다 자 뒤로 빠지고요 차크라 재정비해야돼 자 그리고 바꿔치기가 롱리가 아 둘다 지금 똑같네요 자 더욱더 공격적인거 롱리에요 수리검으로 상대 바꿔치기 하나 뺐어요 동나무에 마지막 바꿔치기 뺐고요 둘다 바꿔치기 없습니다 카운터에 동나무 자 피해주는 롱리 자 수리검 무시하고 달려드는데요 잡기 그러나 동나무로 와 린도 바꿔치기 없네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만 잡냐 아 좋습니다 롱리 아 여기있어 아 대단합니다 어 대단했어요 롱리도 정말 대단했어요 체력이 없어지면 이상해 강해지고 있습니다 흑수저들의 한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한이 정말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린이 1대1 동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제 3회 제 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리그 롱리네 린의 결승전 1대1 동점까지 됐네요 아 이대로 올라간다면 진짜 결승전을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세번째 경기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맵도 너무 진짜 적절하게 정말 잘 나와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자 일단 롱리가 많이 때려줬는데요 자 스티거택까지 소환술 통나무 굴리기라네요 아 저인술은 롱리 그 스티거택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해서 잘못했구요 좋구요 자 롱리 달려드는데요 좋아요 어 둘다 이제는 진짜 치열하네요 어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지 않고 있어요 어 그러나 그러나 린이 바꿔치기 없을땐 얘기 다르죠 바꿔치기 없을때는 무조건 치우칩니다 경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바꿔치기 없으면 정말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가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 밖에 없죠 좋습니다 롱리 자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구요 자 옵니다 아 오이 빨리지 않았구요 한번 올 때 예측해서 한번 린이 한번 써봤던거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 롱리 자 달려듭니다 자 오이죠 아 그러나 나뭇잎 재연격댄 못썼습니다 자 어휴 지금 거의 서커스 경기를 보는게 아닌가 싶어요 오 진짜 괜히 결승전이 아니에요 지금 괜히 결승전이 아니에요 자 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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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자 카운터 먹히지 않았구요 달려드는 린 잡기 피해주는 린 좋구요 장비까지 파기했습니다 자 좋아요 공중으로 아 동나무 야 완벽한 연기였어요 린 좋습니다 아 롱리 달려오는데요 롱리 각성이에요 자 롱리 각성 같습니다 각성하면 린의 저정도 피는 녹여버릴 수 있어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역시 자 아 다이나믹 엔트리 저 다이나믹 엔트리는 참고로 가위보다 더 빠르고 가위보다 더 깁니다 데미지도 더 적구요 와 순간적으로 이야 연하를 써주면서 가위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하죠 상당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리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일단 원다운 시켜내고도 그 기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동나무 정의구현 좋구요 린 자 그러나 롱리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때려줄 수 있을대로 일단은 이 한 목숨을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데 꼭 이럴 때가 되면 롱리가 강해지더라구요 뭐 봅시다 어 오이죠 아 들어갔어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큰게 들어갔어요 지금 어 이건 너무 큰게 들어갔어 지금 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야 지금 또 모르겠는데요 어 이거 봐 야 롱리가 저정도 피로 진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차크라도 많아요 오이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각성도 갈 수 있어요 각성도 자 오이에 거리 안났죠 자 옆으로 잘 피해주는 플레이 좋구요 롱리 아 동나무 야 지금은 동나무 정말 좋았습니다 롱리도 지금은 공중에서 수리검 쓰면서 떨어질 때 동나무를 맞는 바람에 저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 1대1 동점 됐구요 밀어붙인 린 좋습니다 평타 다 때렸어요 좋아요 자 린은 지금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되요 근데 저승으로 가면 안돼요 린 아 인생을 너무 젊게 잘 나가요 자 그리고 린도 지금은 각성 가는 것도 꽤 괜찮아요 오이 아 오이 연기하지 못했구요 자 계속해서 지금 상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린은 각성하기 힘들어요 롱린은 무조건 붙어보기 때문에 자 롱리 바꿔치고 롱리 바꿔치고 없어 자자자 자 린 체력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 롱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세번째 경기는 롱리가 정말 좋네요 아 세번째 경기는 롱리의 완승입니다 슬슬 결승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진짜 주거니 맞거니 했지만 이제는 롱리가 2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경기 결승 우승까지 남겨두고 있구요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캐릭터 리그 롱린 대 린의 경기 자 과연 마지막 경기가 될지 다음 경기가 아니면 여기서 2대2 동점이 가는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제4경기가 될 수 있을지 자 과연 사코라를 쓰러뜨리고 이루카를 쓰러뜨리고 린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산미 또 그리고 각성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어 각성에서 과연 진짜 산미의 힘이 나온다면 충분히 진짜 어 결승에서든 4경기에서든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지던 이기던 자 그리고 롱리는 어 그대로 가야겠어요 이제 스코어는 2대1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따내면 정말 무서운 어 진짜 유저로 강림하는 겁니다 제1회 나루토 캐릭터 리그도 우승했었는데 제3회까지 우승하게 되면 승률은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오늘 결승전 우승은 누가 하게 될지 제4경기 마지막 경기 될지 모르는 제4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5위를 자 그러나 린 잘 피했고요 자 5위 아 5위 못 갔습니다 나무니 선풍기 아 나무니 선풍기로 5위를 빠져나왔어요 자 자 자크라 지어주고요 자 5위죠 어 야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린 야 근데 지금 롱리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데 이거까지 맞으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한줄 이상 한줄이 달 거예요 좋습니다 린 어 이번 경기는 좋아요 타이밍을 진짜 만들어서 넣은거에요 이거는 타이밍 정말 잘 넣었거든요 지금 자 나무니 선풍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린 달려들어야 됩니다 상대 덤블링 스티커텍 막아주구요 자 뒤로 빠져주는 린 좋습니다 자 달려드는 롱니 자 달려드는데요 자 동나무 피해주는 롱니 좋습니다 어우 지금 또 저 스티커텍의 장비가 파괴됐구요 그래도 롱니 역시 평타가 무섭기 때문에 저렇게 한대한대씩 맞게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롱니가 워낙에 정신없이 다니다보니까 거의 진짜 통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 오이죠 벌이 안답니다 자 차크라에 채워주는 롱니 오이입니다 아 지금 린이 달려들어서 저건 맞겠거니 했는데 이걸 피했어요 린 좋아요 손빠르기 좋구요 버튼 잘 눌렀죠 자 롱니 자 이건 어어 아 아쉽네요 자 가득 깨주구요 자 오이기 못갔습니다 오이기까지 못갔어요 자 공중 때려주구요 많이 때렸습니다 체력 비슷하게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롱니 통나무 아 닿지 않았구요 이거 각성할수도 있어요 오이입니다 오이 맞아요 이야 그러나 린도 피해주구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린 카운터까지 전해주구요 자 아 두번째 가드클래시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고이예요 와 여고이 피해주는 린 좋습니다 자 각성할수 있어요 롱니 각성할수 있어요 롱니 각성하면 못이깁니다 각성 린 절대 각성은 막아야되요 계속해서 수리검쓰는 이유가 뭐냐 각성못가게 하려면 각성못가게 어 CPU도 알고있는거죠 롱니가 각성하면 안된다라는거를 자 지금 계속해서 데미지 잘 갉아먹고 있어요 자 자 공중 때려주고요 롱니 자 린 바꿔치기 차는데 아 그렇죠 잘 썼어요 바꿔치기 자 그러나 바꿔치기 다 썼고 롱니도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써버렸기 때문에 둘다 바꿔치기 없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 좋아요 자 린이 먼저 들어가는데 뚫렸습니다 그렇죠 기모찌 아 롱니 살았어요 아 거의 롱키벌레 롱키벌레 죽지 않았습니다 저 체력 어 이 체력으로 설마 와 원다운을 먼저 시켜주는 롱키벌레 대단합니다 이걸 또 역전했어요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 될수 있어요 근데 롱니가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결국 다운되긴 다운될거에요 아 여기서 오이 들어가구요 저 산미가 한번이라도 지금 나와야되요 지금 산미가 한번이라도 나오면 린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산미가 한번 나와야되요 자 지금은 체력 바꿔치기 차크다 모두 다 동일한 순간입니다 자 자 오이거든요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오이입니다 아 동나무 정의구현 좋습니다 린 자 바꿔치기 하구요 자 수리금 써줄 롱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덤블링 넘어오고요 오이죠 아 바꿔치기 저주는 이제는 웬만하면 오이 안맞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 동나무 쓸때쯤 롱니 도망갔죠 상당히 빠릅니다 자 바꿔치기 많은 린이구요 자 달려든 롱니 자 뒤로가서 앞으로가서 린 아 가운터 좋아요 롱니 자 자 바닥에 기포찰이 있습니다 저건 가면 안돼 저 끝나면 나가야되요 안올거같으니까 자신이 달려든 린 와 지금은 상대가 공중에 뜬걸 보고 오이를 넣었어요 지상에 떨어질 때 완벽하게 맞췄어요 린 야 이걸 린이 결승전 2대1 파이널 라운드 가자라는건가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아 오이죠 자 바꿔치기 쳐주는 린 좋았습니다 오이죠 와 기어이 오이를 넣네요 오이를 바꿔치기 하면 차크라를 채워서 오이를 또 넣어요 야 저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롱니 롱키벌레 아 통나무 정의구현 오졌습니다 아 통나무 정의구현 좋아요 자 통나무 정의구현 오졌구요 통나무 정의구현 오졌어요 야 이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버렸어요 통나무 정의구현에 자 이거 린이 결국 네 자 근데 린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바꿔치기 없다라는 아 여기서 이건 통나무 정의구현이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네요 야 이때까지 통나무 진짜 잘 넘다가 근데 약간 좀 그런건 있네요 이게 cpu 리그인데 너무 야비합니다 어 통나무만 쓰고 있어요 통나무만 어 그 누구도 설정해두지 않았는데 자신이 불리할때 통나무만 쓰고 있어요 저런거는 이제 랭게임에 많거든요 어 원래 경기가 질거 같으면 들어와 들어와 인술만 써줄게 어 너 체력 한번 나랑 체력 한번 내가 맞춰보자 이런 플레이 사실 유저들이 더 많이 하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cpu인데 색깔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진짜 야비하건 야비하게 어 진짜 정말 강한건 강하게 빠르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제3회 나루투 캐릭터 cpu 흑수저 리그 롱니 대 린 린의 롱니의 경기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로 경기 가겠네요 자 과연 로키벌레 롱니냐 통나무 정의구현 통나무 살인마 린이 것이냐 결승전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못 골랐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맵은 그대로 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처음부터 오이죠 사스카 로키벌레 이번 결승전에서도 살아남겠다는 거거든요 우승의 목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목표죠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죽으면 안되니까 어 살려먹고 우승해야 돼 자 그러나 린 많이 따라왔어요 아 따라오는 순간 동나무를 피해서 따라오는 순간 카운터테고 상대천행으로 다시 한번 동나무까지 오이마코드 역전했습니다 스티거테까지 활용해주는 린의 플레이 좋아요 자 오이죠 아 그 오 야 지금 이거 동나무로 피한 저거 뭐야 무력화시키는지 알았는데 동나무 사이로 슬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린 각성 가능합니다 자 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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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롱니 잘 피했고요 자 린이 한번쯤은 각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라고 해서 각성 못 갈 필요 없거든요 자 잡기 써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 카운터테크 너무 빨리 썼어요 린 자 바꿔주기 없습니다 이건 롱니가 밀어쳄 수 있어요 자 일단 상황은 롱니가 좋습니다 상황은 롱니가 좋아요 아 원다운 아 원다운하지 못시켰지만 아 린의 체력이 너무 많이 없네 네 린의 체력이 너무 많이 없어요 지금 오이죠 아 롱니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오이로서 이긴다 자 아 롱니의 오이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그래 먼저 쓴 것도 커요 어 자 오이죠 아 그러나 그러나 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좋아요 자 그러나 이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좋습니다 어 린 진짜 린 힘내야 됩니다 어 자 역전하려면 지금 매우 힘들긴 하지만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오이를 넣어서 자 린도 이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자 롱니가 바꿔주기 없어요 그렇죠 아 롱니 마지막 바꿔주기 썼어요 끝 야 그렇죠 자 결국 따라왔어요 이 정도 체력 차이면 지금부터 다시 결승전한다 보면 돼요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에요 진짜로 이 정도면 자 둘 다 원다운 시켜냈고요 마지막 목숨입니다 체력의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요 자 나뭇인 선풍기 피해주는 린 좋고요 자 동나무 아 롱니 저기서 차카라데시방 만들죠 자 제가 말했죠 아무리 컴퓨터를 할지라도 불리해지면 야비하게 한다고 지금 보세요 가지도 않아요 동나무만 쓰고 있죠 오이입니다 와 와 이걸 또 오이를 순식간에 넣어버린 롱니에요 야 진짜 롱니가 너무 빨라요 빠르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아 오이 미쳤다 아니 정말 엄청난 경기를 결승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니 와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오이를 못써 무슨 병타에 미쳤어요 아 린 체력이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지만 어 그래도 동나무 정기구현 한번 들어간거 좋아요 오이잔 아 동나무 오이 피해주는 롱니 자 재정비해야돼 린 재정비해야돼 각성가야돼 자 들어가는데요 동나무 자 차크라 차크라 아 달려드는 린 뭔가 판단을 한거같네요 자 바콘치기는 뭐 많긴한데요 체력이 없어요 린 린 체력이 없어요 공죽 때려주고 자 찍기 모션까지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린 가운터어택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 지금은 죽을수있는 상황이었는데 두타에서 바콘치기 졌어요 두타까지 맞아 죽었는데 죽었는데 오이잉 야 피해주는 린 좋습니다 바콘치기 바콘치기 와 이걸 롱니가 제1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에서 마다라를 쓰러뜨리고 마다라도 있었고 라스트 나루토도 있었고 라스트 사스케도 있었고 오비토도 있었고 모든 캐릭터들이 있었던 진짜 그 리그마저 우승하더니 흑수저 리그에서도 완벽한 흑수저의 왕으로서 오늘 리그를 등극하게 되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몰아붙이는거는 진짜 린이 이만큼 한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어 너무 강하네요 진짜 너무 강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3대 1호 롱니가 어린 오비토를 꺾고 쿠시나를 꺾고 린을 꺾고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였다 어 오늘 진짜 자신의 뜻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흑수저 금수저 중에서도 가장 허무한 재우 비참한 재우보다도 어 진짜 금수저라는거 확인하지 못했던 내지 그가 어째서 상금닌자가 됐는지도 보여주지 못했죠 고기방패로서 죽었습니다 쿠시나 어 진짜 숟가락질하면서 오늘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린 오비토 사륜안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흑수저라는 비 진짜 불명예 오늘 롱니에게 처발렸지만 어 사쿠라 진짜 선생이 스승이 혹학인데 서울에서 불법과에서 지방대 간 경우 진짜 아 결국 어 사연있는 흑수저들이거든요 이루카 분피지우기를 날리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 그리고 가히 모든걸 다 불태웠습니다 오늘 롱니가 우승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걸 불태우면서 오늘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는 결승조 최종 우승을 다시 한번 롱니가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저는 이상으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바문 구독하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비디오 게임 영상들 3500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조바문 유튜브 반드시 구독하고 재밌는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